항상 열받아있네 아 진짜요? 아니야 이거 뒷모습만 봐도 뭔가 열이 너무 많아있어 나오게! 야 좀 나가! 나오게! 365일 중에 365일 중에 아악! 이제 센처에다가 황가족하려면은 아악! 가자! 싫어요! 무슨 말이야! 이거.. 저도 섹시하게 지면 되는거에요 웅지씨 섹시하게 보여줘 아니 저기 뭐야 뭐야! 아 뭐야! 아악! 아악! 이거 안돼! 아악! 아악! 니가 아니야! 아 왜그래! 니가 아니야! 타이트로 얻고 싶다고! 니가 아니야! 아우! 너무 멍청적이야! 안돼!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초등학생 분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타이트로 얻고 싶어! 조금만! 아악! 알겠어! 너의 간절한 마음 알겠는데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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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해보시니까 이따가 숙소에서 다시 얘기합시다 치안이 너 죽어야 돼! 아니! 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다시! 죄송합니다 치안이 너 이거 무슨 일? 안하는구나!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자 언제 안내하셨어? 여기 아! 아령! 왜 귀여웠어? 귀여웠어! 귀여웠어요! 제가 요즘 막나한테 이러고 삽니다 제가 앉아주세요! 네 가사를 하나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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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성회잖아! 아니! 그게 뭐야! 악기야 악기?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 생일 축하해요! 자! 가실 축하해요! 자! 가실 축하해요! 가실 축하해요! 야! 나 주먹으로 떼는데 거울을 다 봐! 아니! 아니! 마지막 한 장! 마지막 한 장! 아니! 내가 다 봤어! 마지막 한 장! 마지막 한 장! 화장실 잘까요? 잠방? 잠방? 잠방 없어요? 잠방? 아니! 카메라 그렇게 좋은지 하면 안 되죠! 저기다! 저기다!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귓볼이 섹시해! 진짜 오해! 잘하네! 섹시해! 기분이 나빠서 게임을 못하겠어! 되게 섹시해! 강점이 그거밖에 없어? 그래! 그래도 섹시하다! 귓볼이 섹시해? 지금은 마지막 팀이고 아니! 아니! 마지막으로는 야! 저기! 저기! 마지막에 하는 건 이거 여러분! 시청자! 아니! 귓길이 뭐라고 그래! 그냥 맞다 의뢰하고 있으면 자! 똑같은 거예요! 자! 정답이니까! 왜 이렇게! 정답이니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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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좀! 아유! 아유! 난 형 뭐 안으로 알고 있었어! 뭐 연기하는 줄 알았어! 안 돼! 안 돼! 그래! 말해봐드네! 이쁜데로! 야! 심하게 보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 상이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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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을 지금 각방을 쓰는데 좀 무서워요 사실 혼자 방에 쓰니까 조금 무섭습니다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무서워가지고 재업이 형이나 태호 형한테 같이 방에 쓰자고 할까 고민 중이에요 무서워요 그거예요 너무 좋다 훈련